하루 절반 이상 잡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하, 진짜 뭐 개부럽다라고 할 뻔했어. 안녕하세요. 설치현 행동학수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드리는 Q&A 시간. 질문 주세요. 강아지에게도 적절한 수면 시간이 있나요? 네, 평균적으로 적절한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부러워. 제발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루 절반 이상 잡니다. 이게 적절한 수면 시간이에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나이대별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12시간 자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적게 잔다. 그러면 애들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잠이 부족했을 때 동물들은 어떻게 되죠? 예민해지죠. 충분히 12시간의 수면을 제공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진료 볼 때 약물 처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문제 행동 보이고 특히 불안하고 예민한 아이들이 약물 처방 후에 되게 수면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은 그걸 또 걱정하기 시작하죠. 제가 얘기하죠. 예전에 7, 8시간 자던 아이가 나머지 4시간 동안 만족감도 없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막 뭐 할 거 찾아다니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2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나이와 크기별 적정 수면 시간을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퍼피들 진짜 개부럽다라고 할 뻔했어요. 정말 부럽네요. 18시간에서 20시간 잡니다. 이 친구들은 빨리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자야지 성장하겠죠. 그래서 자는 게 일입니다. 성경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서 14시간 저는 그래도 12시간에서 14시간 정상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8시간은 좀 짧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니어독 네, 나이 많은 아이들은 다시 퍼피대로 돌아갑니다. 18시간에서 20시간 평균적으로 보자면 소형견 아이들 14시간에서 16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보면 될 거 같아요. 12시간에서 14시간 중형견 네, 10시간에서 14시간 대형견 18시간 엄청나게 많이 자죠. 우리보다 더 수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지만 물론 아파서 갑자기 잠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각자기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안 그러던 아이들의 수면 패턴이 확 바뀐다라면 걱정을 해야겠지만 우리 아이가 예전부터 잠이 많이 왔다. 잠만 보였다. 라고 한다면 당연하구나.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얘네들의 회복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한테 이제 꿀잠 자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우선은 봤을 때 조용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괜히 뭐 켜놓고 가지 말라고요. 백색소음 이외에 자는데 얘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호자가 좋아서 틀어주고 가는 거잖아요. 괜히 더 방해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수면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루틴이 바뀌면 얘네들의 루틴도 바뀌면서 조금 깨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더 피곤해지고 수면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편한 침대 제공해 주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 제일 나도 잘 못 지키기는 해. 잠들었을 때 가서 괴롭히지 마세요. 코 물립니다. 저도 근데 세상에 잠은 너무 이뻐가지고 일부러 쫄몰딱쫄몰딱 거리고 막 하는데 걔는 그래도 자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잠든 곳에 가서 방해하지 말기. 그리고 당연히 열심히 놀아야지. 피계 행계. 피곤한 개가 행복한 게다. 피곤해야지 잠도 더 잘 잡니다. 그리고 뭐 수면 중에 배변 때문에 깨는 일이 많다면은 자기 전에 산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응하게 해주고 오줌 싸게 해주는 게 또 꿀잠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계 있을 때 자고 보호자들이 잘 때 얘네가 깨어있고 그대로 괜찮은가요? 아니요. 안 되죠. 그러면 문제 행동이지. 혼자 있어도 뭐 하겠어요. 보호자를 깨운다거나. 못 놀아요. 애들 혼자 잘 못 놀아. 가끔 노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뭔가 이제 우리 아볼도 문제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일상생활 루틴을 같이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도 아침에 깨 있고 밤에 자고 그게 좋나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원래 한 번 자면 끝까지 자는 동물은 거의 사람이 유일해요. 보통 동물들은 자다 깨다를 반복해요. 낮에는 자다 깨다가 저녁에는 한 번에 좀 더 푹 잔다거나 저녁에도 가끔 보면 애들이 잠자리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수면 패턴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한 번 자면 끝까지 자게 진화를 해왔고 다른 동물들은 사실 한 번 자서 끝까지 자버리면 죽어요. 너무 위험에 노출되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게 또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조용하고 올바른 수면 환경을 제공해주고 총 수면 시간 같은 거는 충분히 제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갑자기 수면 패턴이 변한다고 한다면 이건 이상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한 번 볼게요. 이제 10살 이상이다. 10살 이상이 아니어도 이게 올 수 있는데요. 인지장애 증후군. 사람으로 보면 치매죠. 치매에 걸리게 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밤낮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꼭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면 패턴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 다른 요소들이랑 합쳐서 혹시라도 인지장애 증후군은 아닐지 치매는 아닐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당뇨,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줌이 되게 많이 마려워요. 우리가 다음 다뇨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뇨 증상이 나타나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장질환,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에너지가 되게 적어지는 질환이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잠이 되게 많아지고요. 심장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움직여도 힘드니까 잠자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절한 수면 시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려봤는데요. 부럽다. 오늘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부럽다. 나도 잠 더 많이 자고 싶다. 다음번에 더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